시청자 디렉트 시청자 디렉트 나, 나 별로 저거 그냥 대리트하지 마 솔직히 저 네 명이면 다 뚫을 수 있어요 저희 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 건물 2층에 뭐가 보였는데? 전화 전화 아 여기 시메트라 시메트라 포탑 시메트라가 2층에 있는 것 같아? 2층에 누구 있어요? 군물 저는 시메트라 포탑이에요 어 나 끌림이 죽는다 아 이거 왜 내가 넘겼지 미쳤나봐 아우 맥크리도 잡았고 죽을 뻔했네 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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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시메트라 시메트라 여기 건물 안에 있어 시메트라 코스 안쪽에 있어요 시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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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호그님 호그님 조심하세요 아 이뻐 아 너무 시메트라운드에 못 끌렸다 저리가 안 돼 끌리시면 안 돼요 안 돼잉 터트렸어요 디밥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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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림 로봇 넌 가지 못한다 넌 가지 못한다 아잇 자리야 좋아 좋아 시드랩 깔려 와이 오 시메트라 옆에요 시메트라 야 나 시메트라 풀차지 맞고 한방에 석양 석양 숙였고 로드고 로드고 석양 석양 죽엉 아니야 시메트라 풀차지 한방에 내가 죽어 시메트라 그거 풀차지 150이에요 딜 와 섬마영 섬마영 아 점수 얻어야겠다 화물점수 얻어야지 제가 이놈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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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화력이 아주 그냥 죽여주네 아주 좋아 화력이 아주 그냥 죽여주네 니가 죽엉 어 우리팀 화력 많이 빠졌는데 우리팀 화력이 다 죽었어 저 혼자밖에 안 넘어가지고 궁 갑니다 궁 우리팀 풀솔저한테 2대1이 힘드네 아아악 솔저랑 맥크리그 화력집중을 시켰어 하나 투솔저에요 리퍼 위 솔저 두명인거 같은데 애들 솔저 두명 오케이 개꿀 고마워요 아아 자리야 아아 좋아 자리야 아주 좋아 진짜 아이 죽었다 스토리 황강쇼 스토리 황강쇼 스토리 황강쇼 스토리 황강쇼 솔저 옆에 스토리 라인하르트 있을 때 흘러있고 앙 클리즈 황강쇼 스토리 erreicht 스토리 순식간에 한판이 끝나버렸네 이거 마지막 그거겠지 자리아 궁 거기네 거기네 오드 발사 발사 쉬프트 뽕 아하하 저건 자리아가 이거 자리아가 받아야 되지 않나 진짜 자리아 궁이 그냥 아주 차이적이 들어갔는데 그냥 쉬프트 한 번 썼을 뿐인데 나는 자리아 궁 쓴데 자리아가 아가리볼리라고 여기까지 논쟁이였구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